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. 난 의사가 아니라고 무리과 교수님도 주식 망했습니다. 질문 안 받습니다. 제발 컴퓨터 고장나면 나한테 물어보지 좀 마라.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. 껐다 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리기사님 불러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. 그리고 컴퓨터 맞춰달라고 하는 애들 있는데 30만원으로 고사양 게임 돌아가는 컴퓨터 맞춰달라고 하면 진짜 개세게 인중 때리고 싶거든. 인터넷 보니까 컴공과들은 한 번씩 당하던데 크크. 난 그래서 그냥 컴퓨터 조립 못한다고 하고 다닌. 크크. 애가 왜 우는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오은영 선생님한테 물어봐. 술자리에서 이상한 것 좀 시키지 마. 노래라던가 개인기라던가. 아무리 나라도 갑자기 시키면 창피하다고. 사회복지는 무슨. 내 복지 챙기기도 바쁩니다. 크크. 수능 점수 좀 안 물어보면 안 될까? 그리고 반에서 1등 해봤냐고 좀 그만 물어봐. 음. 살다 보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 같기도. 본인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게 맞지 않을까? 내 자기소개서도 못 쓰는데 유유. 그리고 맞춤법 물어보지만아. 나도 맞춤법 검사기 쓴다고. 나보고 졸업하고 치킨집 차릴 거냐고 물어보는데. 누구 약올리냐? 근데 진짜 졸업하면 뭐하지? 경영학과 다닌다고 하면 다 졸업하고 회사 차리냐고 물어보는데. 돈이 있어야 창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. 아,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너 돈 좀 있냐? 해외 여행 코스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라. 나도 패키지 여행 간다고. 크크. 애인이랑 데이트 가는데 옷 코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마. 안 그래도 부러워서 짜증나는데. 그냥 슈리닝에 후드나 입어. 아, 기자 난다고. 나도 기자 싫어하거든. 나도 브론즈니까 게임 알려달라고 하지 말아줄래. 게임학과라고 다 프로게이머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. 포토샵 좀 안 물어보면 안될까? 그냥 유튜브 보면 더 잘 나와있는데. 그리고 캐릭터 그려달라고 할 거면 돈이라도 주던가? evergreen 한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